아기 축복 기도 지난주일 4부 예배 시간에 아기 축복 기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62가정, 67명의 아기들이 부모들과 함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날 좋은 담임 목사는 예수님을 닮아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와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셋째와 넷째, 여섯째를 출산한 가정에게 출산 축하금도 전달했습니다. 지난 금요 심야 부흥에는 양육훈련반 수료 예배로 들여졌습니다. 은혜로운 간증과 특송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윤형돈 목사의 베드로호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왜 훈련을 받고 지식을 쌓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3층 당회실에서 한 해 동안 어와나 4권의 멀티플 암송에 성공한 클럽원, 교사, 부모들과 단임 목사님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성경 주제, 교리 대답, 핵심 말씀 구절을 처음부터 통으로 암송하는 멀티플 암송을 9명의 클럽원이 완성하여 격려와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밤하늘의 별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